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학우들은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로서 가슴에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은 장차 내가 속한 교회를 참된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꿈꾸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는커녕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몸입니다 하나는 지체입니다 몸과 지체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의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지체는 교회의 개체성을 상징합니다 몸의 통일성만을 강조한다면 지체의 인격과 개성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만을 강조한다면 전체인 몸의 통일성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몸의 전체성을 이루면서 동시에 각 지체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몸과 지체가 잘못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분쟁입니다 또 하나는 개체, 지체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은 교회의 몸을 깨트리는 원인이고 돌보지 않는 것은 지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지체를 돌본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지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이김으로써 몸을 이루어가고 지체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평생 우리가 속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인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계속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몸을 망치는 분쟁 언제 그런 분쟁이 나타나겠습니까 각각의 숨어있는 다툼과 허용입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다툼과 허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 그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금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섬김 훈련, 내려놓는 훈련,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진심으로 돌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체 구성원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고상한 목표를 가졌을지라도 개인을 희생하면서 통일성을 이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곁에 너무나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악함 내면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지체를 돌보고 규정이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 되면 깨집니다 하나 되면 허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귀하게 어기고 품는 것이 하나 됨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 됨을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치는 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 교회 공동체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는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났듯이 1등만을 기억하고 탈락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잔인한 경쟁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역과 지역을 나누고 서울과 지방을 나누고 강남과 강북을 차별하고 학벌로 차별하고 직장으로 차별하는 그러한 혹독한 사회입니다 갈수록 기득권이 강화되고 계급이 고착되고 연약한 사람들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나락에 빠뜨리는 그러한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참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들은 이 차별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에 도전함으로써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러한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우리 경계선에 추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한 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분열하고 분열하면서 교회가 사라지는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분열의 출발은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해 보이고 볼품이 없고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쫓아낼까요?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나니까 교회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쫓아납니다 교회는 차별에 익숙해지고 약한 자들을 계속 내쫓히면서 구성원들은 줄어들고 나만 가장 선하고 의롭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열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부족한 자를 품는 것이 지체를 돌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방법은 현재 우리 공동체의 경계선에서 울고 있는 사람 그 공동체의 경계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공동체가 품어주고 덮어주면 이상하죠? 그 남은 사람들이 보호되고 그 남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또 소외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 복된 그 자리에 초대하여 가장 귀한 사람으로 존중할 때 그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지체를 살리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 아무런 행위는 없었지만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가장 강해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이김으로 분쟁을 극복하고 약한 자를 품으로 지체를 살려내는 그것 그것이야말로 이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치료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한국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학우에서 귀한 주간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교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리트머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각자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곁에 가장 연약한 자를 존중하면서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한국사회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끊임없는 분쟁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교회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를 이러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그 꿈을 바로 이 자리에서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초래하고 약자가 무시되는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 되는 비결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사회의 아픔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을 봅니다 분쟁하며 교회가 깨어지고 돌보지 않음으로 많은 지체가 울부짖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실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